자기 전 먹으면 독이 되는 식품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1번 매운 음식 매운 음식은 누워있을 때 소화불량, 속쓰림 또는 위산영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불편함은 잠들거나 잠을 유지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. 또한 매운 음식은 체온을 상승시켜 잠들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. 2번 당도가 높은 음식 잠자리에 들기 전에 설탕 함량이 높은 음식을 섭취하면 혈당 수치가 급등한 후 급격하게 떨어져 밤에 잠에서 깨어날 수 있습니다. 또한 설탕은 에너지를 급증시켜 잠들기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. 자기 전 설탕을 자주 섭취하면 수면의 질이 떨어져 대사 문제와 체중 증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3번 카페인 음료 카페인은 뇌에서 수면을 유도하는 화학물질을 차단하여 수면 시작을 지연시키고 수면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자극제입니다. 카페인의 효과는 몇 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으므로 오후에 카페인을 섭취하더라도 밤에 잠들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